4만전이 있다고? 와, 케이블 어, 괜찮아 우리가 더 많이 했을거야 자, 일단 5시가 자리가 좋고 일단은 5,7이 메카닉을 하고 5,7이 메카닉 조지고 5,5 1,3이 바이오닉 해야할듯 어 자, 일단 나랑 행신님이랑 바이오닉으로 넘어가구요 어 아래쪽 공대는 메카닉 하는식으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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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가 이제 올토스라 질럿 드라곤이 초반에 좀 빡세게 올거거든요 그러면서 리버랑 다크는 좀 복골복이긴 한데 네 자, 일단은 바이오닉으로 좀 보아볼께요 저는 초반에는 어? 어? 네. 아, 네. 아, 네. 요새 프로포가 앵컷 많이 하더라. 입구를 막을까? 아, 입구를 막아야겠다, 베러블이. 자, 프레럭이랑, 입구 벙커로 저는 방어를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드라곤 때문에 벙커를 박아야 되거든? 그래서, 벙커 좀 빠르게 하나, 그냥, 지워놓을게요. 돈이 좀 아까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벙커 하나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100원 이상치 안 볼 거라, 어? 왜 이렇게 빨라실래, 이거? 다시 본벙? 어? 일꾼으로? 일꾼으로 막아봐? 어휴, 빡세는데? 아, 베이스 포즈였어. 가서 이거, 파일런 좀 깨줄까? 다시 파일런 깨자, SB. 나랑. 다시는 벙커만 해봐요. 일단은, 상대 최대한 못 가게, 좀 와리가리 쳐줄게, 우리가. 프로가 잡아주고 이거. 아마, 포토 없이, 질러 빼게 만들어 줄게요. 파일런 깨서. 자, 헬프는 못 해줄 것 같고, 요정돈 해줄 수 있거든? 사실 일꾼 다, 싸워요. 지금. 일꾼 다. 포토를 깨야돼, 포토를. 파일런 깨고 내려가줄게. 나도. 아, 못 내려가야겠다. 포토가 있어가지고. 오, 포토만 깨면 되거든? 안되려나? 자, 드라운 피 최대한 빼주고요. 마린 두개 버리고, 그, 일꾼 살려야겠다. 자, 저도 2번까지 지어주겠습니다. 입구에다가. 다시, 막, 게임 들겠는데? 핸드 잘한다. 게임이 짱이 나긴 아닌데? 게임을 되게 까다롭게 잘하네요. 다다수정님은 일단 살긴 하는데, 좀 있으면 밀릴 것 같, 아, 핸드 덩커서. 리페어 해야 됨. 후방으로. 어, 빡셀거야 이거. 드라가 워낙 빨랐으니까. 둘 다 패드란 말이지? 사업 벙커로. 어, 일단은 생각해봐. 자, 저도 일단 배럭 늘려주면서, 스탱까지 일단 달라볼게요. 한번. 나한테 올려놔? 자, 저도 SB 좀 위로 올라가서. 자, 리페어를 최대한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리페어를 최대한 해봐. 근데 드라 사업이 빠르니까, 이게 내가 벙커가, 상대보다 사거리가 짧단 말이야 일단은. 최대한 해가면서 버텨봅시다. 자, 메딕 좀 찍어주면서. 자, 리페어 처리 해줄게요. 압박이 좀 거세긴 한데, 그래도 살기만 하면은, 아직 희망은 있거든, 우리도. 아무도 안 밀렸기 때문에, 자시가 밀리가 하겠지만. 오. 가져다줄 수 있나? 와, 리버 뭐야? 씨. 리버 떴다고? 리버는 좀 아닌데? 헹시 막을수있어 컨트롤 컨트롤 리버 때려 나이스 막았다 굿 헹시 살기만 어 일단 살기만 해봐봐 우리가 열어주면 안되가지고 이것저것 살기가 살기라도 하면은 괜찮을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와리라 좀 쳐줄게요 살짝 이리그리 포토하는거 살짝 소모해주고요 엠벨도 하나 해야겠다 엠벨 포토는 이거 못짓게 해줄게요 한번 어 리버다 진짜 자 하나 던지면서 잡아볼까 이거 더 짧나? 아 까비 리버 조심 아 진짜 이빨이가네 자 슬레이파머 갑시다 이러면은 아 못가겠는데 리버 7간다 자 자 컨트롤해서 잡아줄게요 마린 펼치면서 자 잡아줄만 하죠 이거지 셔틀 참사 준비해주고요 아 아 웅박 된데 게임이 자 메딕 살려보자 한번 아 아 아빠가 좀 거세가지고 땡 뒤에 마린 메딕 좋았다 백업 나이스 좋아요 한시 아멘 차돌이 세란 자 5바로까지 늘리고 버틸게요 5가 부활중이라 시간 끌어준다면은 할만할 수도 있거든 지금 이게 오 오 보아야 많이 있고 실도 어쨌건 안죽고 잘 살았구요 들어가서 많다는게 문제인데 행실을 백업가야 맸다 내가 여기 조심 아 아 잠을만 했는데 저거 너무 아깝은데 이거 5가 아닌거같애 5 조심하시구요 행실 제가 빼고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 탱크로 막아요 1 9 돌아 먹자 이거 나랑 같이 아까비 못 먹었네 알아서 막아야돼 헬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자 살 수 있는 벙커 들어가서 아베랑 어 오히려 이거 한번 뽀뽀라 박아준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 빡세다 그 일꾼으로 같이 먹어봅시다 마메랑 뭐 먹어주면 그래도 할만하거든 여기서 뺄고 왔구요 아 방애로 어 돌리고 어 도움을 준비하고 아 오일 끝났어 오가 리버 지금 끝났네 어 주도권이 없다 게임이 어 탱스킹크 탑암마의 모드 모드 모드해줘 마멜은 센터 소모만네요 어 어 마린 다 죽는다 아이고 마린 와 아깝다 이거 아 오가 리버를 잘 막았어야 했는데 2리버에 끝나버려서 다시 구하랄만 했는데 좀 아쉽네 아 리버를 잘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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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어떻게 세냐 아 안되겠는데 리버를 잘 잡아봐 리버를 잘 잡아봐 멀버를 잘 잡아봐 단일업돼줄께요 어 너무 박스다 네 게임이 마멜은 6 가야 겠다 마멜 6 오 오케 티 좀 벙 아이 티 좀 벙커하자 그래 거기 벙커해봐요 마린 어 리버가 너무 문제다가 방콕하고 셋이 안마 부활해보고 아래로 쳐볼게 일단은 이거 먹어보자 같이 아래랑 어 셔틀 잡았어 그래도 잡았구요 이러면 희망이 튕기는데 센티존 벙커도 됐고 자 후속도 이거로 가주겠습니다 제가 리슬도 올려봐봐 투존은 지원 한번 갈까 투존 투존 마린 계속 벙커말 좋아요 이러면 형들도 마를거란 말이야 자원이 우리도 마르긴 하는데 코스가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투존 잡아주고 이러면 이거 멀티 없잖아 이거 포토하긴 하는데 깨주면 되죠 아래로 자 쏟기 전에 투존은 상관없어 많이 남았고 나오려면 자 넥서스 초록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레이스 해야되나? 레이스 해야되나? 멀티 하나 멀티 하나 멀티 하나 멀티 하나 먹어 줄게요 센터를 센터를 아니 5를 먹어야겠다 나중에 아 포기했네요 오케이 아 빡센다잉 자 이게 상대가 5시에 전진 게이트여가지고 어 5를 엄청 잘 패면서 리버 드라를 같이 쓰니까 좀 빡세네 우리가 바로 3 2 3